네 안녕하세요 클래시컬 입니다 오늘은 다이브워치의 야광 사용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다이브워치는 대부분 야광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다이브워치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 야광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지속 시간이 몇 분이 안된다 불량 아니냐 혹은 왜 이렇게 밝지 않냐 어 그 이유는 야광의 지속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루비노바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 어느정도 밝기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 불만들은 약간의 오해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비노바 도료를 사용하는 다이브워치에서 야광의 쓰임새는 사실 수중에서 축강을 한 후에 신성을 확보를 합니다 다이빙 장미를 예로 들면은 다이빙 공기탱크의 공기단압개 즉 spg는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통 열대 해역에서 최대 40미터 내에서 보통 주간에 즐기시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사실 야광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통은 추가되는 햇빛으로 공기장압개를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크레이션 다이버들은 일반적으로 30분 정도 다이빙을 합니다 경력이 조금 있으시면은 어 1시간 정도 즐기시는데 햇빛이 많이 도달하지 못하는 깊은 수심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밝은 곳에서 다이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야광을 어떻게 쓰는 것이냐 어 보통 케이번이나 케이브 같은 오돈 지역 혹은 대심도 다이빙 어 그리고 해가 지고 시행하는 야간 다이빙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야간 다이빙을 할 때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다이빙 전에 자연광에서 축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다이빙 할 때는 어 2개 이상의 랜턴을 소지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랜턴의 용도는 시야 확보도 있지만 SPG 나 야간 장비 어 보통 아날로그 다이브워치 아니면 뭐 케이브 다이빙 마커 등 축강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랜턴을 잠시 야간 장비 비춰서 축강을 한 뒤에 어 게이지를 읽거나 마커를 읽어서 다이빙 안전히 수행하는 용도인 겁니다 결론은 다이브워치 야광의 기능은 축강을 해서 다이빙 하는 동안 야광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랜턴으로 잠시 잠시 축강을 해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속 시간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그냥 트리튬 튜브를 사용하면 됩니다 최근에 한 브랜드에서 루미노바 지속 시간을 늘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속 시간 늘릴 시간에 소재나 무브먼트에 대한 용도 투자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이브워치 야광의 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시계 야광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거나 지속 시간이 느리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